오늘 데님 시스텔즈 어제 저는 유럽 공주 언니 무드였다면 오늘은 유럽의 훈훈한 대학생 느낌 뭐야 뭐야? 세영씨 극격극격하지 마세요 아 씻고 자야 되는데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아 씻고 자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자지는 패스 안 하요 패스 여기서 아침에 이러면 되게 공주인다 보니까 이래서 그런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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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어딜 여행 간다고 하거나 어디 다른 데로 놀러 간다고 하면은 되게 설레고 들뜨잖아요 저 옛날에 필리핀을 처음 이제 부모님이랑 여행으로 간다고 했을 때인 거예요 너무 들떠서 시험을 봤는데 답을 하나씩 밀렸었네? 50천도 못 받았어요 30천받았나? 엄마가 충격을 먹고 이게 시즌1 때는 처음 하는 리얼리티여서 뭔가 리얼리티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아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세 번째 지금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멤버들이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편집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같이 있는 멤버들이 더군다나 계속 같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치즈 야 일빈아 좀 더 붙어 하나 둘 셋 안녕 굿나잇 죄송해요 바다 빨간 아 matters elevator ㅂ como 언니 ctor indie